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분을 보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제 퇴임 이후에 5년 사이에 한 재산이 5배 한 65억 정도 늘어난 그런 것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전간을 예우한다는 차원 사법계의 전간예우라는 것이 여전히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하고 있다. 전간을 세워가지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형량을 여러분들 그냥 낮추고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판을 이제 자지우지하는 거죠. 다른 나라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죠.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대법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 시중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바닥이라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사법부의 부패라는 문제가 이게 형량을 거래하는 나라인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죄 무죄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유죄를 때리면 그냥 형량을 디스카운트 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전간에 대한 예우 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게 그냥 찍어서 이야기 하게 되면 그냥 사법 절차 가운데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모두 다 돈으로 거래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50조 원 상당의 그런 피해를 끼친 권도영 씨 권도영 씨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의 난무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인터뷰를 검찰총장인 모양입니다.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라는 국가의 총장 검찰총장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그건 권도영 씨 가상화폐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권도영 씨를 이제 추방하는데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추방하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12월 5일자에 실린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한국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테라 루나 사태의 권도영 씨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다. 양국이 다 범죄자를 인도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 7일 보도네 5일이 아니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는 권도영 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낼 것이다. 이달 초 몬테네그로의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켄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화의 비공개 면담 장소에서 미국형에 대한 그런 의사를 피력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이까진 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보도를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피해규모가 한 50존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 검찰은 8가지 혐의로 기소한 상태고 미국 현지에서는 권도영 씨가 형량이 수십 년에서는 많게는 100년까지 아마 감옥형이 취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모두 권도영 씨의 인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미국형을 결정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그런 외신입니다. 권도영 씨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과상화폐의 투자자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란에 의견을 남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부패되고 죄의 유무와 형량 자체를 돈으로 거래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칼름리스트 이런 글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글들이 알아서 다 기는 거죠. 피할 거는 피하고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댓글은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어하거나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한국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썩은 문드러진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너무나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구나 한번 함께 보시죠. 권도영 씨를 미국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봐야 김연장 사용하게 되면 그냥 집행유예나 진영 몇 년 맞고 그냥 나와서 다 살 거다 이건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연장이 못 꺼내주는 대로 가네요. 무님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쓰면 한국 법정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쳐서 집행유예 미국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종신형입니다. 17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달림은 한국 법은 말랑말랑 형량도 너무 가볍고 재판도 질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재판도 신속하고 유죄일 경우에는 엄벌에 처합니다.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정의가 실현됩니다. 갓님입니다. 푸님은 유럽연합은 사법선진국입니다. 정유라 유서남 근무 변호사 소임에도 한국 다 소환됐습니다. 법과 정의가 돈에 좌우되고 매매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다른 나라도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을 건데 정간예우라는 그런 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돈으로 거래하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사법의 현실은 기업에 부과된 그에게 과징금 벌금까지도 거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사건에서 양형은 물론입니다. 행량 자체를 다 여러분 돈으로 거래한다는 겁니다. 민사도 이혼 등도 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재산이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돈으로 거래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그냥 일상화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법치국가의 처벌이 어떤지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본시장이나 이런 것에 공정거래를 침해한 경우는 아주 중벌이 때려져죠. 한국에서 비싼 돈을 들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이 정도면 100년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한국은 언제나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까.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도 한국검찰과 법원이 썩었다는 걸 아네요. 가하님은 재판이 아니라 받는 돈에 따라서 재판을 여는 여기보다는 미국에 가서 제대로 판결 받는 것이 환영합니다. 아마 가습방 없는 50년 행위 나올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국에 오면 권도영 씨가 김연장 전관 변호사들의 지도하에 반성문을 열심히 써내면 판사들이 눈물 흘리고 감동해서 손방망이 처벌을 해 줄 건데 게다가 권도영이 재산이 한국에 한 번도 없다면서요? 와서 재판을 받아 맞아 피해자 구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한국으로 올 겁니까? 재산을 싹 처벌한 게 오히려 자승자방이 된 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생생하게 대한민국의 사법 행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간에 죄의 유무와 횡량의 여러분들 정도가 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전부는 물론 아니겠죠. 이렇게 현실인 겁니다. 사법부가 이 정도니까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다 듣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없습니다. 선거정의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에 여러분들 진출한 사람들이 공직을 물러싸고 여러분들 정간예우에서 그냥 재산이 그냥 4, 5년 사이에 그냥 5배 10배 정도 이렇게 뛰는 것 뜨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이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아예 신뢰가 없으니까 유사시에 이러면 이 신뢰가 없는 나라를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외신에서 전 이스라엘 참모총장의 아들이 죽었더구먼요. 가자지구에 전투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시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전문가 뺨칠 정도로 여러분들 시민이 아는데 수십 개의 댓글 가운데 정간예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권도영을 미국을 보내야 되지 한국에 오면 김연장이 다 해결해 줄 건데 한국에 왜 오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부패한 정치 부패한 사법 이런 겁니다. 사망이 그러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듣는데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구역한 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동네 자체가 썩었으니까 정간예우가 문제가 된 게 이런 말이 됩니까 죄를 여러분들 죄를 유무하고 형량 자체가 여러분들 돈으로 거래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급기야는 뭡니까 선거까지 도독질해도 다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이 권도영식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정말 당연한 것은 한국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전부가 다 나옵니까 한국에 오면 김연장이 다 정간 변호사서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미국으로 잘 보냈다 미국 가서 한 50년 정도 그냥 진역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불신이란 것이 그냥 뭐 폭발 직전까지 간 겁니다. 아침부터 좀 묵직한 이야기지만 권도영 씨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주장을 보고 정말 참 어느 여러분들 칼룸니스트가 쓸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하시구나 어쨌든 사회가 좀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듯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선하고 바꾸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